자 반갑습니다 한주간의 개그툰 소식과 함께하는 오늘의 이슈 시작합니다 VR의 순기능? 우와 이거 VR을 이런식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기술의 힘을 빌려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아아 VR로 이런식으로 살려낼 수 있으니까 특이점은 온다 진짜 어 너무 슬퍼 저런건 생각도 못했다 비만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헬겔러 내가 헬스 경력 4년 중에 제일 후회했던 일이다 한창 헬스에 빠져서 미친듯이 운동하고 뚱뚱한 사람들 진짜 경멸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어느 날은 내가 쇠질하던 중에 진짜 과장없이 팔에 미쉐린 마냥 3단으로 살이 접혀있고 내 눈에 키 170에 150kg은 돼 보이는 인생 역대급 비만인이 런닝머신을 걷고 있는거야 근데 자세히 보니까 테레비 보면서 속도 4로 존나 천천히 걷는거야 손에는 코카콜라 제로 500ml가 들려있는데 원래 남한테 참견 안하고 내 운동만 하는 스타일인데 뚱뚱한 사람들 경멸하는 데다 그 모습이 얼마나 한심해 보이던지 그날따라 내가 너무 한소리 해주고 싶은거야 그래서 뒤로 가서 그 속도를 여유롭게 걸어서 그 살이 다 빠지겠어요? 콜라 마시면서 운동한 사람 처음 보네요 이 두 마디 했거든? 근데 그 사람이 진짜 5초만에 눈에서 눈물을 흘리더니 런닝머신 끄고 아무 말 없이 나가더라 다음날부터 그 사람 못 봤는데 운동하면서 깨닫게 된게 그런 몸무게로 걷는 것조차 쉽지도 않고 사람들 많은 곳에 나오는 것 자체가 용기였고 의지였을 때인데 내가 진짜 병신짓을 했구나 싶었다 그러네 나쁜 새끼네 나는 내가 신검받을 때 몸무게가 68.5kg였어요 안 믿기시겠지만 21살 때가 몸무게가 68.5kg였는데 그 21살 때 말라보고 그때 제가 운동 열심히 했었어요 그 당시에 그때 운동 열심히 했을 때는 뚱뚱한 사람들한테 저도 그때는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기관리 못하는 사람들은 사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막상 내가 내 몸무게 최고 몸무게를 찢고 나고 120kg 넘어가고 이러니까 이런 새끼들이 너무 꼴배기 싫은거야 그리고 카페에도 지 다이어트하고 지 살 뺐다고 나는 이렇게 쉽게 뺐는데 코트형은 왜 먹게 뺄까? 하면서 나를 한심한 사람처럼 생각하는거야 정말 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난 정말 앞으로 난 4월 1일 전까지 나왔는데 다들 얘기 안하기로 약속했으니까 이 말만 들어봐 난 진짜 방송하면서 방송 겸하면서 살 빼는게 존나 힘들어 스트레스 존나 쌓이거든 방송 안할 때는 마음이 평온해 그냥 그래프가 꾸준히 그냥 나쁘지 않고 참 편안한 그래프를 쭉 유지하고 있거든? 근데 방송만 켜고 뭔가 방송을 계속 겸하고 나면은 진짜 노폐물이 쌓여 그래서 스트레스 받고 그런 거를 먹는 걸로 풀고 그랬던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살이 축적돼서 내가 존나 많이 찐 거거든 직장인이랑 비교하는데 진짜 방송이 어려운 일이 아니고 정신적으로 힘드니까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고 진짜 공허하고 그런게 있거든 근데 솔직히 나도 여러분들처럼 직장생활 안해봤으니까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도 쉽게 얘기하지 말라 이 말이야 서로 선 넘지 말자고 직장생활 하시고 뭐 지금 일하시는 분들도 내가 여러분들 일이 쉽다고 절대 결코 얘기하지 않아요 그니까 여러분들도 BJ한테 결코 쉽다고 얘기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뭔 말인지 알겠지? 일이랑 겸하는게 진짜 힘들더라고 안 겪어봤으니까 서로 안 겪어본거에 대해서는 말을 좀 아깁시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남자 성기 크기 괴담 남자 크기 맥 립스틱 저도 괴담인 줄만 알았습니다 21살 중반에 만났던 유난히 부끄러움이 많이 타던 동갑내기 남자친구 키스도 잘하더라구요 근데 깠는데 맥 립스틱이에요 커진게요 모양새도 어딘가 비슷했어요 뭔 자신감인지 입으로 해달라는데 옴노노노노면서 현타왔지 뭐에요 범죄 같더라구요 미치약 아동 상대로 옴노노노논 해지 모양 바로 끝냈어요 맥 립스틱이 이거래요 채팅창에서 또 여러분들 나는 억인데 하면서 너스레 떠시는 분들 계시는데 여러분들 제발 채팅창에서 내 쌍에선 다 18cm고 내 쌍에서는 휴지심 통과? 아니 그게 통과가 돼? 이지럴 하면서 내 쌍에서는 다 지들이 무슨 변강세여 내 쌍에선 다 가로지기여 그냥 방구석 가로지기 새끼들 나는 억이 아니라 나는 억! 억! 크레용팝 엘린님께서 3개월만에 아프리카TV를 복귀하셨다는 소식입니다 오늘 복귀하신거야? 근데 공교롭게도 월초에 하셨네? 월초에 하셨네? 새로운 새 마음 새 뜻으로 아무튼 뭐 응원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시사저널이 만난 20대 저출산 관련 말말말 24살 취업준비생 유모씨는 저출산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안나와서 망하는게 아니라 망할 세상이니까 안나와 23살 대학생 홍모씨 해외조선에서 겪는 고통 자식에게 대물림하기 싫습니다 28살 직장인 조모씨 힘든 세상에 태어나게 하는 것도 부모로서 죄짓는 짓이죠 26살 직장인 공모씨 국가 입장에선 저출산이 문제지만 나 개인에겐 문제가 아니거든 25살 취업준비생 이모씨 태어날 내 아이는 나보다 힘들게 노인을 부양해야 하니 못나 그러니까 뭐 20대 초중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되게 많다라는 거죠 출산에 대해서 애 낳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이 비관적이긴 하네요 나는 기회만 닿으면 나는 애를 좀 낳고 싶어요 10명 정도 낳고 싶네요 진짜 그래서 자식 농사 잘 지어가지고 자식들 다 행복하게 잘 부양할 자신 있는데 근데 그 정도 낳아줄 여자가 있으려나 혼자 낳기 힘드니까 기회만 닿으면 나는 낳고 싶어 저출산 국가에서 아주 야무지게 낳고 싶네 자나깨나 중고사기 조심이라고 올라온 글인데요 요 키보드를 파는 글인가봐요 합성 자세히 보면 손가락이 잘려있다고? 아 그러네 어 야 근데 중고나라에서 사기당한 사람들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온 거 보니까 진짜 많더라 나는 중고나라에서 거래할 때 한 번 중고나라에서 내가 캡쳐보드라는 거를 팔았어 산다는 사람이 이제 샀는데 물건이 도착했는데 나는 내가 잘 작동하는 걸 확인을 하고 나서 내가 보냈거든? 잘 작동하는 모습을 내가 굳이 영상으로 찍으려고 하다가 이렇게 하는 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참 추접스러운 짓거리인데 아 말자 이랬단 말이야 근데 그 일이 진짜로 일어나더라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었어 딱 한 번 손해본 적이 그거야 캡쳐보드를 팔았는데 나는 작동이 잘 되는 걸 확인해갖고 돌돌 싸매갖고 이렇게 해가지고 보냈어 보냈는데 그 사람이 안 된대 안 돼가지고 나한테 환불해달라 이거야 그러면은 AS를 한 번 받아봐라 그랬더니 AS 받는 것도 돈이 얼마나 들어가니까 그냥 환불해달라 정말 그때 안 좋은 생각까지 할 뻔했었어 방송 켜갖고 너무 사기 같은 거야 그래갖고 그냥 개망신 주려고 했었는데 개인의 사사로운 일까지 방송을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 자체가 시청자들이 별로 안 좋게 본 사람도 있겠다 해가지고 그냥 환불해줬어 왜냐면은 포장을 하기 전에 내가 되는 걸 확인을 했단 말이야 어 꾸꾸까까 자 수원 화소동 오염됐다 존댐이래 아 맞다 오늘 부천 12번째 그 환자 나왔다고 했는데 이거 진짜 3번 환자랑 5번 환자랑 11번 환자인가? 이 사람들은 치료 못 받게 하면 안 되냐? 나 진짜 존나 빡쳤던 게 뭐냐면 3번 환자 5번 환자 11번 환자는 자기가 우한 폐렴의 증상이 있고 지금 온 세관이 떠들썩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나 돌아다녔어 여기저기 랜드마크마냥 여기 찍고 저기 찍고 저기 찍고 존나 돌아다녔는데 이거 어떻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왜 이 사람들 치료를 해줘야 돼? 이 사람들이 또 거기다가 11번 환자인가? 그 사람은 또 딴 사람한테 또 퍼뜨렸다며 뭐 하는 거야? 아 그리고 해열제 먹고 그럴 게 아니라 신고를 하든가 그렇게 대가리가 안 돌아가나? 존나 이기적이지 않아? 왜 돌아다녀? 왜? 뭐 때문에? 더 할 척 없는 게 약국 가서 해열제랑 무슨 종합감기약 이런 거 챙겨 먹고 증상이 있으니까 이런 거 챙겨 먹고 나서 계속 돌아다녔대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너무 몸이 상태가 안 좋아지니까 그때서야 신고를 한 거야 그래가지고 나서 어디 어디 돌아다니셨어요? 그럼 이 상황이 이렇게 될 때까지 왜 안 했어요? 아 그게 아니라 그냥 감기인 줄 알았어요 이 지랄하면 뭐 하냐고 너 니네 때문에 지금 영화관 멀쩡하게 영업하고 있는 영화관도 망했지 영화관도 지금 닫아 놓고 있는 상태지 사람들이 다 공포에 불안에 떨면서 그러고 있는데 진짜 쓰레기 새끼들 존나 많아 근데 왜 치료를 시켜줘야 돼? 이런 새끼들 그냥 국에 추방시켜 버려야 돼 맘 같아서는 그래가지고 어디 동네에서 일했다더라 어디 동네에서 일했다더라 그럼 지역 상권이 떨어지는 거야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안 나가고 그렇게 하면서 그 근처에는 걸신도 안 하게 된다니까 상인들은 뭐가 되냐고 이 시XX들 진짜로 아무튼간에 여러분들 밖에 외출하고 집에 들어오시면 손 깨끗하게 씻으십시오 빡빡 씻으십시오 아시겠죠? 웬만하면 외출을 삼가하세요 사람들 많은 곳에는 가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집에서 인터넷 방송이나 보고 그러고 있으니까 그럴 길이 없겠지만 그래도 회사가거나 학교가거나 그랬을 때는 조심하라 이 말입니다 요즘 일본에서 핫한 한국 음식이랍니다 기생충 열풍이 불어가지고 짜파구리에다가 소고기 이 영화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식모 아줌마한테 짜파구리 해가지고 거기 위에다가 소고기 쌀 이렇게 해가지고 해달라는 거 되게 맛있어 보였나봐요 그래갖고 일본 사람들이 이걸 따라 한대요 짜파구리 먹었다 한우는 넣지 못했지만 이게 의외로 꽤나 맛있다 맛있었다 야 영화 보고 그 영화의 감상에 젖어가지고 이게 마치 뭐 영화 보다 보면은 담배를 맛깔나게 피는 배우가 담배를 피고 있으면은 나도 괜히 영화 일시정지해놓고 잠깐 베란다 가고 새벽 경기 싹 세면서 그냥 멋들어지게 담배 한번 빨고 그러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그거 주접입니다 여러분들 무안도전을 회상하는 박명수 정준하 유재석 크 그러게 요즘 예능들이 볼만한 게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나는 진짜 솔직히 무안도전 이후로 예능을 끊었던 이유가 그냥 정말 가끔 좀 궁금한 야 이 사람이 게스트로 나온다고? 이건 봐야지 해가지고 라스 같은 거만 한두 번 챙겨볼 뿐이지 정말 안 봐요 요즘 예능 너무 안 보게 되는데 왜냐면은 연예인들이 하루 종일 뭐 하는지 그걸 옆에서 찍고 앉았는데 그 약간 브이로그 식에 연예인들이 밥 먹고 연예인들 해외 여행 가고 그런 호사 누리는 그런 예능들을 보고 있는 게 그런 예능들이 인기가 있는 게 제 입장에서는 좀 보기가 불편하더라고요 내가 대중들이 원하는 그런 것과 많이 동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내 취향과 대중들의 취향이 많이 다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사실 예능을 요즘 잘 안 챙겨보고 있는데 그래도 정말 최고의 예능은 무한도전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놀면 무한이라는 유재석이 하는 프로그램이죠 박명수가 게스트로 나왔었나 봐요 저 유재석씨가 매번 무한도전 시상식 할 때는 늘 이렇게 중간에 가장 빛나는 자리에서 축하받았던 무한도전 멤버들이었는데 뒷자리에서 다른 팀들이 축하해주며 멤버들과 기쁨을 나누던 옛 생각에 잠긴 재석 아직까지 무한도전을 기약해주시는 팬들에게 감사한 마음뿐이다 후배들 활약상 보면은 아직까지는 해볼만 하구나 정준화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도 기억나는데 그때 시상식장을 빙 둘러보면 언제까지 시상식에 참석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그 해가 마지막 해였다 레전드 영상들을 짧게 모아놓은 유튜브 채널 5분순사기라는 유튜브 채널에 무한도전 우리 프로그램 많이 나오더라 준화영 그거 알아? 박명수가 이거 기억나 이거? 하면서 그랬구나 우리 그렇게 하면서 놀았던 거 그때 이제 그 멤버들이 그때 했었던 재밌었던 것들을 다 추억하면서 회상하는 그런 모습인데 무한도전의 팬들은 굉장히 마음이 짠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멤버들에게 많은 추억을 남겨줬던 무한도전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다 박명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12회짜리로 우리 먼저 한번 해보자 시즌2는 아닌가 봐 다들 약간 갑분싸 되는 그런 느낌 박명수는 지금 하고 싶어 하는데 나는 근데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 너무 정숙해져 분위기가 아 우리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데 아니 그럼 멤버들이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들고 일어나야 하는 거지 왜 못해? 난 예전부터 좀 깝깝했던 게 무한도전 멤버들 뿐만 아니라 잭스키 쓰고 H.O.T고 자기들끼리 서로 뭉쳐갖고 뭔가 해보려고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너무 막 불가침 영역 마냥 아 아니야 어떡하지? 안돼 아 진짜 우리끼리 이렇게 차이 낼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야 이러면서 그렇게 나는 되게 이해가 안 가 사실은 아니 12회짜리라도 박명수가 아이디어를 냈으면은 옆에서 이렇게 아 한번 못할 거 뭐 있나 망해도 망해도 번전 이런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해보면 되는 거잖아 국장이 왜 허락을 안 해주겠어 지금 MBC 예능이 나 혼자 산다 말고 아무것도 없는데 예능판이 죽어가고 있는데 공영방송들에서 자체가 하 좀 해보지 나는 했으면 좋겠어 형은 아프리카 복귀할 때 부담가 엄청 컸잖아 아 그런 마음인가? 혹시나 내가 실수하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마음 아 그렇게 비유하니까 되게 조심스러운 게 맞다 보는 사람은 답답하고 본인들은 정작 되게 조심스럽고 아 그게 맞아 그래 그래 그런 마음이구나 이제 했어 이제 이해했어 그렇지 아 그런 거구나 자 무한도전 무헌어져내린 무도 바라기의 큰 그림 멤버들이 호응을 안 해주니까 시즌2 그냥 좋은 추억으로 남겨놓자 하고 이제 무한도전 다시 안 나올 것 같네요 여러분들 그죠? 근데 무도는 사실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묻힐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이었냐 홍철화 장가가자 특집대서부터 해가지고 여성 풍평해니 뭐니 하면서 불편해하는 인간들이 예능을 예능으로 보지 못하는 이 사회에 이런 변화되는 이런 것들이 이 예능을 망친 거야 뭐만 했다 하면 비하 뭐만 했다 하면 불편하고 여성 성품 풍평이라 그러고 그래놓고 남녀 딱 바꿔가지고 무한걸스 그 신봉선이랑 뭐 이렇게 몇몇 해가지고 무한도전 포맷 그대로 가져가가지고 케이블 MBC 예능 프로그램 그 채널에서 했는데 그때 뭐 신화 앤디나 이런 남자 연예인들 한 명 섭외해놓고 게스트 보내놓고 막 엉덩이 만지고 뭐 똑같이 바꿔가지고 이렇게 한 건 이건 왜 안 불편하겠냐고 하니까 앤디 불러다가 막 궁댕이 만지고 막 껴안고 뽀뽀하고 그렇게 했는데 사실 무한도전 가지고 그거를 짚고 넘어가지 불편하다고 하지 않았으면 우리 남자들 입장에서도 그거 보면서 불편하지 않았단 말이야 내로남불이 너무 심한 그 일부의 불편충들 얘네들 때문에 예능이 처망한 거야 자 내가 내 기준에 그랬던 거고 내 주관인 거고 하니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자 다음 꾸꾸까까 미용실 남자 손님 개그표라는 게 있다네요 볼까요? 미용실 덤남 존못에도 클라스가 있다 덤남이 뭐야? 아 오늘 덥손님만 존나왔어 오전에 예약까지 7명 왔다 갔다 왔는데 어떻게 전부 덥손님 존잘 하나도 없어서 안덥 못함 저번주에 안덥이들 3명 와서 분위기 좋았는데 오늘 갱 전부 타월 싸매고 샴푸 시켜줌 일자형 덤남 귀족 수건을 일자로 놓아 눈만 가린 유형 눈만 가리면 전체적인 얼굴이 존잘이거나 이미 존잘이어서 눈마주치기 부담스러워 가린 경우가 있다 어찌되었건 이 눈만 가린 사람들은 덤남 중에 천상계 귀족이다 눈만 가리기 때문에 직원과 원활한 대화 및 침묵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음 U자형 덤남 하급관리 눈과 더불어 얼굴에 전체적인 얼굴을 가리는 유형 이미 전체적인 얼굴에서 못생김이 묻어나오기 시작한 레벨 그래도 코와 입을 열어두었으니 호흡에는 문제가 없음 직원과 대화도 가능한 수준 굳이 하지 않는 것을 추천 삼각형 덤남 양민 수건을 삼각형의 형태로 만들어 얼굴에 대부분을 가리는 유형 말 그대로 존못이 확실하다 입을 틀어막아서 대화 원천 차단 물이 차갑거나 뜨거워도 온도 조절은 불가능하다 그래도 직원이 많이 봐줘서 코 호흡은 가능하게 만들어준 상태 직원이 많이 봐줘서 코 호흡은 가능하게 만들어준 상태 자 다음 완덤남 불가촉 청민 수건을 넓게 펴서 얼굴을 완벽하게 덮는 유형 입과 코를 틀어막았기 때문에 존못 중에 상존못 그래도 손님이면 코 호흡은 뚫어줄만한데 그 역시도 용인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뜻 대화 차단, 호흡 차단, 얼굴 차단 완벽한 덤남기의 끝자락 온도 조절 절대 불가 이 자료가 어디서 나온 거야? 와 이거 만약에 미용사가 썼으면 이건 진짜 미용일 못하게 해야 돼 미용협회 같은 데서 이런 짓을 못하게 해야 돼 이런 것들이 또 잘못 또 퍼지고 하면은 억울하단 말이야 감정이입이 아니라 얘들아 와 이 와중에서도 니네 왜 수준이 왜 그러냐 이 와중에 이 새끼들 여기에 동조하고 있는 거 보소 넘어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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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장되지 않은 빵을 사먹지 않는 이유 손으로 눌러보는 사람 기침하는 사람 등 저도 한두 번 본 게 아닌지라 내 눈앞에서 갓 구운 빵 전시하는 거 아니면 안 사먹습니다 차라리 공장 봉지빵은 남의 손이라도 안 타죠 손가락으로 눌러보고 옆에 것 집어드는 심리는 뭘까요? 그런 걸 목격했으면 빵 사먹기 좀 그렇겠네요 하긴 이게 되게 시스템이 그래 이 파리바게트도 갓 구운 빵들 살라고 아침에 주민들 파리바게트에서 줄 서가지고 빵 사가고 이런 사람들 은근히 많아요 요즘엔 주부들이 참 빵을 많이 사요 애들 아침에 학교 보내기 전에 간단하게 아침에 든든하게 먹이고 그리고 이제 애들 학교 보내거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보면은 이렇게 여기 빵 진열되어 있는 데에서 쟁반 하나에다가 그 위에다 종이를 깔고 집게로 빵을 집어가지고 이렇게 놓고 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가서 계산대까지 가져갔는데 좀 거기서 아는 사람을 만났거나 아니면 좀 아는 사람들끼리 왔거나 하면은 뭐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침이 튀면은 나중에 좀 몇 개 안 남은 빵들 먹기가 되게 좀 그래요 그리고 항상 빵이 한두 개쯤 남아있는 거는 안 팔려요 그래가지고 파리바게트에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 빵을 가지고 와갖고 새로 나온 빵들이랑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전시를 해 그럼 이제 그 빵부터 나가게 되는 거야 만져보는 건 존나 미개한 짓거리인 것 같아 그 빵 전시된 건데 빵은 진짜 맛있어 근데 그 갓 구워가지고 나온 빵은 진짜 맛있긴 하더라 관리의 중요성 신미나 씨 예전에 화산고 때 나왔었죠 저 그때 이제 그 영화관에서 봤었는데 장혁 씨랑 자 아무튼 신미나 2001년 때 2019년 때 18년 후 관리의 중요성 김혜수 씨가 참 레전드죠 1986년 2019년 모습 김혜 씨도 지금 신이 넘으셨죠 김혜 씨는 백종원 백종원 씨가 이게 가발이라는 설이 있더라고 손만 무성할 뿐이지 그 얘기들이 다 무척긴 한데 한결같은 이 머리 스타일과 이런 것들 보면 난 내가 봤을 땐 좀 가발 같기도 해 이 머리 스타일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으니까 옛날 때부터 지금까지 지금이 훨씬 젊어 보이잖아 30년 전에 블랙조라는 롯데 초코바가 있었거든요 요게 이제 다시 출시가 재출시가 되는데 요게 이제 그 이 당시 나왔을 때는 사실 사회적인 인식이 좀 떨어져가지고 약간 흑인 비하성의 광고가 있었어요 요때 이제 그 심영래 씨가 선전했던 블랙조 새까마니까 블랙조지 지금 이런 광고 나오면 좋다는 거죠 인식이 이때 좀 옛날에 대한민국 사람들이 인식이 좀 그랬어요 좀 우리 불편한 민낯이지만 그래도 사실이었으니까 뭐 개그맨들이 흑인 비하 개그를 많이 했어요 시커먼스라는 그 개그도 그렇고 얼굴 그냥 싹 다 그냥 까맣게 해가지고 시커먼스 시커먼스 하면서 시커먼스 이렇게 하면서 약간 희화화 시켰어요 흑인들을 시커먼스랑 뭐 지금은 사실 어떻게 이런 부분에서는 참 좋은 것 같아 시민의식 수준이 많이 올라간 게 이건 불편한 게 맞지 그래서 인종차별 논란이 될까봐 이 블랙조가 이 펭귄 캐릭터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네요 그치 그때는 비하라는 생각까지 미치질 못했지 사람들이 인식 수준이 그땐 그랬지 그리고 뭐 좀 까마면 그냥 깜보야 막 이렇게 부르고 깜보라고도 했었던 거 깜보라는 이름을 쓰고 그랬었던 거 같아 깜보 그리고 뭐 부시맨 막 이런 식으로 세 번을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해봤는데 중국 간 게 죄는 아니다 가서 병 걸린 것도 죄는 아니지 한국 가서 돌아다닌 것도 몰랐다 치고 여기까지도 난 최대한 이해를 해봤는데 이거 약간 중국 우한 페렘에 관련된 글입니다 내가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거는 1월 20일 날 귀국해가지고 25일에 격리가 됐는데 26일에 확진까지 받았는데 31일인 오늘까지도 이 사람의 새로운 행적이 공개되고 있냐는 거지 시발 왜 협조를 안 하는 건데 행적 공개되면 곤란한 일이라도 하고 다녔느냐 뭐 했는데 한 대 접했으면 좋겠다 족같다 정말 일본 걸그룹이 덕후를 바라보는 심정 기분 더럽다고 돼지 새끼들 쓰레기가 쓰레기가 못생긴 뚱보 새끼들 땀투성이로 미친 듯이 춤추긴 하고 땀 범벅된 손으로 악수하러 오지 말라고 기분 더러워 더럽지 냄새나지 니들 같은 건 움직이는 음식물 쓰레기야 음식물 쓰레기라고 음식물 쓰레기 이놈들은 아이돌이 자기에 대해서 기억해주는 것에 무한한 기쁨을 느끼는 생물들이다 그것만 충족해지면 바로 걸어다니는 ATM이 되더라고 걸그룹의 속마음 해가지고 이렇게 나온 건데 사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여자 아이돌이 없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전에도 내가 뭐 그런 자료들을 봤었는데 팬사인회였는데 회색 티샷을 입고 오셨는데 아아 표정 표정관리가 안 된다 근데 그런 것도 있어요 걸그룹 손깍지 지효 깍지 낄라고 하니까 손 닫아버리고 그냥 계속 웃으면서 표정관리 쉽지 않아 저게 사실은 진짜 여러분 쉽지 않지 요즘은 팬들끼리도 좀 자중하는 분위기고 그렇다고 하네요 에타에 나타난 24살 폭염수술 고민남 익명으로 이렇게 에타이닥을 올렸습니다 성인되서 폭염수술 하신 분들 후기 좀 알려주십쇼 제가 24살 먹고 폭염수술 하게 됐는데요 해보신 분들의 후기가 좀 궁금하네요 어릴 때 한 사람들 말고요 제 남친은 성감대 잘라낸 거라고 속상해 하던데 여자 입장에선 청결해서 좋기도 하고 오히려 있으면 너무 예민해서 아프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안 해도 된다 이러는 애들은 여자일 리가 없다 뭐 매일매일 씻어서 냄새 안 난다 이런데 그냥 단순히 생각해보라 발 매일매일 씻는다고 냄새 안 나나 그리고 항상 하기 전에 씻는 줄 암 그냥 솔로들이나 그럼 개인의 자유지 별 지랄들을 떨고 있네 지금 여기서 지금 에타라는 곳에서 폭염수술에 대해서 찬반 논란이 지금 뜨겁게 일어난 것 같은데 저도 전에 들은 거긴 한데 안 하면 여자 입장에서 아무리 씻었다고 하더라도 꾸꾸바 냄새는 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런 글들이 올라오면은 여자 입장에서 폭염에 대한 글들이 올라오면은 이 노포남들이 정말 그 자연 발화를 합니다 정말 화나 화가 나가지고 난 안 나 난 죽어도 안 나 내가 여자친구한테 물어봤는데 여자친구가 내 거 뽀송뽀송하고 아무 냄새도 안 난다고 그랬어 난 자연포남라서 냄새 안 나 이악 물고 안 난다고 하시는데 자기가 자기 거를 빨아봐야 알아요 정말 나는 노포남들의 노포님들이 정말 안 난다고 단언 짓지 말고 진짜 한번 자기 거를 빨아보시면은 바로 할 것 같아요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바로 그냥 여보세요 저 폭염수술 좀 하려 그럽니다 예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좀 예약 좀 하려구요 바로 예약하실 거라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럼 넌 니 거 빨아봤냐 코트야 라고 하는데 저도 사실 여성분들에게 전해 들은 얘기입니다 그니까 무조건 무조건이라는 건 없어요 예 물론 여러분들 중에서도 자포돼가지고 그냥 뭐 껍데기 그냥 항상 발라도 안 가지신 분도 계시겠지만 안 그런 분들이 꼭 그런 것처럼 이렇게 자기는 무조건 냄새가 안 난다고 이렇게 단언하시는 모습 보면 정말 참 귀엽다고 해야 될까요?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열받지 마시고 진짜 야 진짜 수준봐라 그 와중에 클토에 딱밤쳐줄까?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일 뿐입니다 무조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요 무조건 아니요 그런 거 없고요 무조건요 전 자폰데요 그런 거 없고요 무조건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전 초등학교 2학년 때 했고요 여러분들이 좀 인식이 언젠간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에요 코트형 제가 예전에 유튜브에서 봤는데요 구성애 선생님이요 그거 하면 성감대도 낮아지고 별로 안 좋대요 구성애 선생님이 답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신혼집인데 셀프 인테리어를 하셨나 봐요 남편분께서 아주 굉장히 능력자시네 올 화이트로 하셨네 참 모던하고 참 화이트만한 게 없어요 인테리어는 그렇지 이래야지 정말 깔끔하네 이런 남자분이랑 결혼해야 돼요 여성분들 능력자죠 셀프로 인테리어를 싹 다 했답니다 디자인 감각 참 훌륭하네요 야 또 그 저 침대도 원빈이 선전하는 그거네요 잠실 잠실인가요 여기가 야 롯데타워 바로 보이네요 저도 자고 일어나면 참 아래 내려다보면 롯데타워가 불끈불끈 솟아 있는데 여기도 롯데타워를 볼 수가 있네요 자고 일어나면은 이건 별로 부럽지 않아요 저는 매일 아침에 보기 때문에 야 인테리어 감각 진짜 뛰어나시네 이분은 진짜 인터뷰 한번 해보고 싶네 진짜 집 잘 꾸몄다 요런 건 좀 카피카피 룸룸을 좀 하고 싶네요 진짜 나 이거 나중에 또 봐야지 너무너무 잘 꾸며놔가지고 저도 언젠가는 신혼집을 한번 꾸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한번 써먹게 좀 카피해놔야겠어요 우에아라아이죠 AV계 공장장이라고 불리우고 또 수많은 팬들을 거느리고 있는 우에아라아이 근황 한국 왔나봐요 삼겹살 먹고 있네요 살도 좀 빠진 모습이고 한데 그 시미켄이 AV배우 이상형 월드컵을 했는데 1위한게 우에아라아이고 시미켄이 그랬어요 우에아라아이는 나에게만 에소를 줬기 때문에 우에아라이 만한 거의 우에아라이 빠던데요 보니까 시미켄이 우승자 우에아라아이 아이짱으로 하겠습니다 하면서 정말 인터뷰하는 이 영상을 보니까 인터뷰할 때 표정과 이런 제스처와 이런 말하는 걸 보면은 정말 묻어 나오더라구요 아이짱에 대한 어떤 그런 사랑이 굉장히 바쁘다 2시부터 4시까지 이제 일이 잡혀가지고 있는데 4시부터 7시까지만 쉬고 그러고 7시부터 또 일이 있다 참 어떻게 보면 가엾어 보인다 너무 일을 많이 하니까 av 일을 안하고 그냥 한 남자랑만 이렇게 연애하고 결혼해가지고 평범한 좀 삶을 살면서 남편한테만 그런 야무진 기술들을 이렇게 쓰고 그랬으면은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뭐 또 착하하다고 하더라구요 왜 시미켄이 하는 얘기가 항상 밝고 배려할 줄 알고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뭐 참 아쉽습니다 예 음 이거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될 그 자료인데요 자위가 위험한 이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7,8년 이상 1일에 2회 혹은 5회 자위를 하는 좋은 말로는 딸쟁이지만 이 자위 중독자들 위안 글입니다 자위를 해서 기분이 좋은 이유는 사정순간 시상하부에서 도파민이 분비돼서이다 그러나 이 도파민은 분비가 끝난 게 아니라 도파민 수용체를 통해서 흡수가 되어야 또 효과가 있다 반복을 하면은 기분 좋은 게 농도가 떨어진다 몸에서는 항상성을 유지하려 하지만 도파민을 줄일 수 없으니 도파민 수용체의 수를 줄인다 사정순간 맞춘 수용체 숫자라서 일상생활 중엔 수용체가 부족해서 민감성이 떨어진다 이게 뭐가 문제냐 평범한 일에 성취감이나 만족감을 덜 느끼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집에서 반복되는 자유행위와 함께 자위중독이 되시게 된다면 성취감이나 만족감을 덜 느끼게 된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요 이 자위를 사정하는 순간 말고는 모든 게 힘들어하고 무기력하고 의욕이 안 생기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망가지는 건 히토미 여주 대가리가 아니라 본인의 머가리였다라는 거 이 자위중독도 그렇고요 뿅뿅 중독 도박 중독 전부 비슷한 원리라고 합니다 도파민 수용체는 6개월 정도 정상생활하면 회복이 되는데 여기서 정상생활이라는 것은 3일에 1자위 정도 3일 1달 정도라고 합니다 이 도파민 수용체가 감소하게 되면은 폭식을 하게 되고 비만 확률이 올라가고 비흡연시 금단 증상이 강하게 온다고 합니다 공부를 해도 만족감이 없고요 그저 괴롭기만 하니 학업 의욕도 사라지고 평소에 무기력하고 한 발 뽑고 나서 개운해진다면 의심해 봐야 돼요 엠생이라서 방구석에서 딸딸리만 치는 게 아니라 방구석에서 딸딸리만 치다간 엠생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최근 연구 결과라 금요 금달계리나 카페에선 잘 알려진 사실인데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글인데 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이걸로 스트레스가 풀리는 사람들이 있다면 저는 1일에 2회 5회보다는 1일 1달이나 2일 1달 정도는 저는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게 또 스트레스가 풀리기도 하니까 너무 이 글만 생각하고 아 이거 내가 금욕해야지 금욕해야지 하게 되면은 사실 그게 더 여러분들을 좀 억압시키는 거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렇게 그냥 평소 일상생활 하다가 언제 꼴릴지 모른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누워가지고 불 꺼놓고 자기 전에 카페 이렇게 막 보고 있다가 야쿠가 이 자료가 짤이 딱 올라왔는데 너무 야무진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 보고 나니까 갑자기 불끈불끈 솟으면 이제 랄프가 자나 안자나 이렇게 한번 슥 보고 나서 그리고 한 발 빼고 뭐 그런 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도 어느 순간에 내가 자극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대비를 좀 잘 해 놓으시고 슬기로운 자위생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휴지심 통과? 아니 그게 통과가 돼? 이 지랄하면서 내 쌍에서는 다 지들이 무슨 뭐 변강세여 어? 내 쌍에서는 다 가로지기여 그냥 방구석 가로지기 새끼들 어? 나는 허억이 아니라 나는 아! 허억!